아이유, 가을에 어울리는 단아한 투피스로 패션 센스도 엄지척 가수 아이유가 물오른 성숙미를 자랑하며 가을 여신으로 등극했다. 아이유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륨에서 진행된 소니코리아 전 넥스 시리즈 오디오 제품 3종 출시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아이유는 따뜻한 브라운 컬러 긴 웨이브 헤어스타일로 등장해 가을 느낌을 물씬 풍겼다. 여기에 별 모양 버튼이 돋보이는 블랙 오픈 카라 블라우스와 언밸런스 미니 스커트를 매치해 단아한 포멀룩을 완성했다. 또 베이지톤 펌프스 힐을 택해 가녀린 각선미를 더욱 부각시켰으며 애교 넘치는 다양한 포즈를 선보여 열띤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18일 신곡 가을 아침을 깜짝 발표했으며 오는 22일 오후 6시 두번째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2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사장님의 며칠 배달의 자동차입니다. 김사장, 임산련, 임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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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렬.